안녕하세요. 우리는 달샤벳입니다. 네, 이번 2015년은요. 청량의 해라고 하는데요. 저희 달샤벳의 집댁에 너무 특별한 이유는요. 그리고 양띠인 친구들이 3명이나 있습니다. 바로 바로 바로! 아영언니, 지율언니, 우희언니가 세명이나 양띠인데요. 네, 이번에는 특별하게 양띠 3명의 언니들의 새해 성함과 계획을 들어볼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복권 당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개인적인... 네, 저는 물론 개인적이기도 하고 저희 멤버 다 팀적이기도 한 문제인데요. 작년에 저희가 활동을 많이 쉰만큼 올해에는 팬분들과 많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앨범 준비를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은 분들께서 와서 저희 무대를 즐기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희는 어때요? 저는 소망이라기보다는 바람이 있는데요. 네, 이번 연도에는 정말 아프지 않고 감기도 걸리지 않고 2015년이 끝나는 날까지 되게 바랄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언니는 어떠신가요? 너무 잘 들었고요. 저희 양띠 친구들을 비롯해서 2015년에는 모든 분들이 새해 성함 꼭 이루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달사 배수에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디 갔어요? 안맞아. 안녕!